와 이런 전투까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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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라님 안녕하세요 자기야 당신들 사이 좋아보여 아 뭐야 너의 임시 동맹이다 뭐 임시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모드가 아까워서 뭐 해야되는데 그냥 전쟁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크 그거 구해야되는데 공지를 올려야될텐데 천하제일 똥깡아지들 천하제일 투견될 하시는 일 딩버거 마크 전투력 올려주기 됐나? 하 완전 정성 가득한 저의 공지 음 완성했습니다 마크가 내 인생이다 시참하려고 왕무원 가입 너무 잘해서 노잼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숫자 나오면 바로 탈락입니다 어 지금 다 왔나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스킨 구경부터 해볼까요? 버터시림프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띄웅 띄웅 워이 워이 한 시간에 주겠다 개처럼 땅을 파서 개처럼 광물을 캐서 개처럼 다 잡아버리는 작전명 개개개로 우승을 하겠다 라고 하시... 읽지 말라고요? 아니 왜 읽지 말라 그래? 개개개 대작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라님 비참 마크 제일검 1등 도능이랑 그런거 서버 열고 시차 많이 했다는 어? 이분 마크가 내 인생이다 자기 앞에서 마크 얘기를 하면 지하로 팝 못 떠버릴 정도로 너무 잘해 뭘 서버 할까? 마크웰님 하이픽셀 배드워즈 레벨 200 이상이고 최신버전 PVP에서 야생 서버했습니다 렛뉴님 이분은 좀 궁금했는데 너무 잘해서 노잼 될 수 있다? 자기가 나오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발언을 하려고 사람들이 뭐죠? 과연 얼만큼 노잼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래놓고 먼저 죽으면 개웃겠네 진짜 나는 슬프다님 시참하려고 왕모랑 가입한 아메바! 아 아메바! 아메바님! 아 아메바다 아메바 지금은 진드기가 되셨고 아메바로 신청을 하신 귀한 유입입니다 유입 캔인데요! 킹인데 노릇 마카게! 마카게님이 저희 모시캔에 참여하셨습니다 사실 건축보다 야생을 좋아하신다는 캔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탄사님! 아 이분이 고3여고생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탈락시키려다가 고3여고생짱이 또 참여를 했고요 어때요? 좀 쟁쟁한 분들 많죠? 30분 플레이를 할 거고요 30분 동안 플레이에서 살아넘는 분이 모시캔입니다 좋습니다 시작! 나무를 역시 많이 캐시네요 아 벌써부터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뭐야? 아 벌써 재미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도 뭐야 제작들을 같이 공유하는 모습 뭐야? 넌 뭐야! 무섭다 작전인가? 누구 죽었다고요? 잠깐만 몬스터한테 죽는 거 이거 무슨 경우죠? 비찬 제일검 1위님 수라님 아직 계십니다 어? 죽이러 오나봐요 수라님 설마 죽이러 오는 건가요? 철가벗을 급하게 입는 일단 토끼입니다 아 아 용돈 용돈 아 수라님 용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거는 왜였죠? 자기장 발견했어요 어? 조직인 거 같은데요? 아 조 조직 이거 도능에서 봤어 블럭을 설치하면서 뛰어가는 아 조금 멋있게 됐죠? 오 오 오 오오 아 이걸 못다라왔네요 아 이제 좀 후반되니까 위에서 싸워서 기본이 좋네요 오오오오 오 춘작하게 용돈을 피하는 어 먼지 arner 흥미 학살하고 다니시네 아니 뭐야 어? 노잼저 아직 살아있네요 아, 노잼은 아직 지하에 있었군요. 아, 노잼, 노잼 보여주나요? 자기 때문에 재미가! 이게 뭐야? 뭐야, 다 죽었어요? 우바레몽! 이게 무슨 일이야! 우바레몽이 다 죽였어요! 분석진 곳에서... 어, 뭐야! 어, 그새 바로 싸움이 났어요! 어, 누구죠? 아, 수라님이랑 여고생장! 아, 여고생장! 어, 수라님 저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 수라님! 어, 이거, 이거! 아이고, 수라님! 여고생장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걸 또 이어서 멋있게 님이 승리... 아이고, 두 명을 킬했어요. 그거를 뒤에서 활로 노리고 있는 노잼! 어, 뭐야, 잘 썼는데? 아... 오, 또 맞았어! 오, 침착하게 잘 맞추네요. 하지만 빵을 먹었죠? 싸움 피할 수 없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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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설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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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어, 어이구, 어이구! 오, 어이구! 와, 이 맘에 빠졌어! 자기가 부었던 건데... 어이구, 어이구! 최신 버전 PVP 야생 서버 했어! 모시객님! 하지만 모르죠? 킬은 누가 더 많이 했을지? 지금 1등이 수라님이네요? 와 일찍 죽었지만 킬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이분이 지금 1등 하신 분이죠? 하이픽셀 베드워즈 레벨 200 1등을 하고 살아남을지 맨손으로 서로 양을 먹겠다고 지금? 아 내꺼! 이렇게 안에서 만나면... 설마 싸우러 가나요? 뭐죠? 왜 이렇게 자신 넘치지? 뒤에 엔티니 너무 불법이었어요! 아이고... 노잼님이랑 요고생장 발견했어요! 저기 누가 광질을 했어! 지금 요고생장은 없는 척하고 과감하게 판에는 만나나요? 봤어요? 봤어요! 요고생장을 봤어요! 싸우나요? 도망쳤습니다! 아... 다이어에 겁먹은 걸까요? 죄송해요... 뭐야... 미세요... 죄송해요... 아... 노잼님 그 자신감 다 어디갔습니까? 자신이 참가하면 게임이 노잼 될 거라고 했던 그 노잼자 다들 그래도 이제 갑옷을 어느 정도 입으셨네요 도끼 살인마! 도끼 살인마! 와... 뒤통수를 도끼로 노리려는 그 순간 들켜버렸습니다 양쪽에서... 아이고... 죽었어요! 도끼 살인마! 도끼도 다이아 겁한텐 어쩔 수 없었다... 아이고... 요고생장 정말 잘하는데요? 오... 다이아 도끼 도끼가 멋있게인가요? 다들 도끼를 쓰시네요 도끼로 때리는 척하다가 용돈으로 조져버리는 펌 버거 리퍼블릭 그래서 도끼를 많이 사용하시는 듯하면 뭐죠? 어... 여유있게 바다에서 고기를 즐기는 어? 뭐야 뭐야 물 위에서 한바탕 하나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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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고 어이 도망가지 말라고 어? 뭐죠? 어 내리면서 때렸어요 약간 놀랐나요? 저기 뭐야? 데이트 뭐야 저기 둘이 뭐죠? 어? 와 이런 전투까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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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라님 안녕하세요 자기야 당신들 사이 좋아보여 아니 뭐야 아니 어이 임신 동맹이다 뭐 임신 사이 좋아보이네요 지금 운전은 수라님이 하시고 어어 어 수라님 어어 어어 아이콘 아이콘 물속에서의 전투는 약했나봅니다 오잠만 야 안돼 안돼 와 이거 자기장이 지금 왔는데 아직도 밑에 있어요 다 올라와서 싸우고 있는데 아유 철도 없고 아 피도 없고 금방 죽겠는데요? 피가 없으셔가지고? 큰일입니다 뭐 템 줍줍할 거 없나? 저 있네요 오 오 고기까지 있는데? 여기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기사의 생? 고기를 안 먹네? 뭐지? 고기 조음 디리리리리리리 뭐지 이 여인? 어? 맞았어 어? 어? 어째 다이안은 들었지만 더 많이 맞는 느낌입니다 어? 뭐야? 뭐죠? 아니 갑자기 어디서 쏘신 거죠? 아니 이거를 맞춰버리셨나요? 어? 여기 위에서 화를 쐈다네 저기요 저기요 마이크 안되세요 아는 것 같은데? 어? 뭐죠? 잘못 키켰다고요? 아니 또 신님이 우벌님이 또 참다못해? 죽여버리셨습니까? 불리하지 않나? 이 분이 피가 없습니까? 자기장 옮기겠다고요? 아 우벌님이 자기장을 옮겨버리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어? 어?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죽었어? 어? 아 두 번째 판에 살아남은 분은 빼뚜님 하이픽셀이랑 PVP 컨텐츠를 즐겨하신다는 빼뚜님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이제 총 킬수를 한번 볼까요? 아 수라님 9킬 2등은 이번 판 1등 하신 빼뚜님이 2등으로 바뀌었네요 왔다고 합니다 또다시 아니 남들 다 밑에 했을 때 왜 위에 계신 거예요? 진짜 힐링 알고 오면 혼자 건축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갑자기 급하게 내려가지? 아니 위에는 왜 파는 거야? 진짜 건축하시는 건가? 아니 뭐 하는 거야? 뭐하죠? 스스로 아니 이 분은 진짜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으시네 이제 놀라겠지? 아 여기서 보였구나 아 이거 이렇게 운이 안 좋을 수가 있지 뭐야 수라님 죽었는데요? 뉴 챌린저 등장입니까? 나는 슬프다 10차암 하려고 왕물원 가입한 아메바 아메바한테 패배하셨군요 이런 세상에 헛살아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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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하게 죽었어요 대천사님이 여기서 킬을 많이 하시면 수라님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는 걸까요? 캣님 살아계시나요? 아 이 사람 뭐야 대신 어어? 어어? 뭐야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 자기장 중앙인가? 어어? 어떻게 그러신 거야 이거? 두 번째 판을 보시고 작전을 약간 저렇게 짜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부동산 메타 뭐야 대천사님이 살아있는데? 아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서 죽이셨구나 또 대천사님 또 죽이러 가나요? 어어? 문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플레이셔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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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뭐야? 하하하하 아니 대천사님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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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은데요? 어 근데 다이아 조끼를 이겼다고요? 먹지도 않는다고요? 야 뭐야? 야 너무 멋있는데요? 하지만 그 위에는 하하하하 이상한 사람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이러 오는 건가 저 사람? 아 캣님 자기가 자기가 지금 제일 위에 있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강아지가 있었네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 물양동이가 있어서 이런 걸 수 있다?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아 이거 나무 키우기 하고 계시나요? 하하하하 어 밑에서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노잼님 노잼자가 찾아갑니다 하하하하 어 흑을 막 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떡해요! 하하하하 자신이 심어도 나무를 버리고 올라갑니다 어떡하나요? 물도 없어 무슨 으잉? 나무가 자랐어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아 캣님 축하드립니다 나무가 자랐네요 하하하하 순순히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캣던 자갈이네요 어이구이구! 어? TNT가 있는? 어? 어떡해? 안돼! 물 탔어! 물 탔어! 물 탔어! 아니! 아 급하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상한 건 뭐야? 뭐야! 뭐야! 아! 대천사님! 아! 아! 이제 막 광주를 끝내고 온 사람을 죽였어요! 오! 갑자기! 오! 맞다! 오! 용건! 오! 오! 아니 대천사님 왜 이렇게 잘 살죠? 지금 킬 수가 아마 도쿠신 도천사님과 마카게 캣님 1대1인데요 과연 누가 살아남을 지 모래밖에 없다고 실물에는 건축기법 아니냐고 오! 우와 우와 뭐야 모래를 막 떨궈요 오! 오! 오호호 와 캣님 오! 아! 뭐야! 와! 캣님 뭘! 와! 세 번째 최종 생존자 캣인데요님입니다! 사실 건축보다 야생을 더 좋아하는 캣인데요님 드디어 생존자로 살아남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판을 다 해봤는데요 이제 이 세 판을 종합해서 총 킬 수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대천사님인 21킬! 와 21킬이죠 몇 명이나 죽인다 이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하이픽셀 배드워즈 레벨 200 플러스 최신 버전 PVP 야생 서버 다 해봤음 이라는 online 우리 라구 애님이 똥깡아지 최고의 이런 게잉이! 이렇게 too bridge 감사합니다.